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알리바바 우가포점 무인 로봇 카페입니다 수직종원 설치한 지는 개업할 때는 한 1년쯤 됩니다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관리라기보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관리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관리비는 지출 안 하시나요? 예예 관리비는 지출 안 하고 제가 관리합니다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십니까? 예예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우리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요 요 포토존으로도 사용하고 미세먼지 프리존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실 때 어떤 마음만 좀 설치를 하셨습니까? 설치 다른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예쁘게 나올지도 의문이 되고 해서 생각하다가 이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배색같은 거라든지 꽃을 너무 잘 이렇게 심어주셔서 잘 자라고 있고요 손님들도 너무 만족도가 100%입니다 그럼 식물은 안 죽으십니까?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까지 죽은 거 한 개도 없어요 1년 동안 포토존수가 500개 정도 정도 되죠? 한 650개 정도 된다 그럽디다 한 개도 안 죽었어요 1년 때인데 너무 관리하기도 좋고 너무 잘 자라고 혹시 벌레랑 이런 거 안 생겨요? 벌레 생기면 커피숍에 커피 먹다가 날파리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들어가면 우리가 못 키울 건데 그런 거 전혀는 없습니다 우리 추리 좀 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? 만족도가 200%고 후회하기는 그냥 다른 손님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2층에 없는데 2층에도 제가 지금 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? 예예예 지금 조금 예예 지금 견적 받아보고 하려고 예 level 3dash ств이 1인분이 계획하신 시 propos 기저항도 Yani 및 문 Because 이거 뭐